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1%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.7%인 664만 3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59.6%로 전년 대비 1.2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1인 가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무직 상태인 셈입니다. 1인 가구 고용률이 60% 밑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밖에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14평에 그쳤고 평균 연소득은 2,162만 원, 부채는 2,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1인 가구가 원하는 지원 정책 1순위로는 주택 안정지원이 꼽혔습니다.